그래서 이렇게 잠시 해 놓고 이렇게 잠시 해 놓고 잘 보이시죠?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꽃도 이렇게 있구요 이 토너츠 아까 말씀드린 초 케이크, 우유 이것도 이 치킨 단백질 약간 사료로 만든 치킨? 약간 그런 느낌? 이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초를 살짝 켜고 우리 대장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맥수 생일 축하 어휴 자 생일 축하합니다 야 믹스 불어주세요 믹스가 불어주세요 믹스가 후아오 불어주세요 믹스가 불어주세요 자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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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후 예 예 예 오 오 맥스가 피곤한가 봐요 네 네 맥스가 피곤한가 봐 그래서 그래서 우리 맥스한테 음 좀 그래도 준비한 걸 준비한 걸 좀 드려야겠죠 그죠? 그래서 음 그래서 음 우리 맥스가 오늘은 드시는지 이때까지 제가 만든 거를 잘 안 먹지 않았습니까?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어 한번 제가 기필코 네 제가 한번 네 제가 한번 기필코 제가 한번 볶게끔 해보겠습니다 볶겠지 진짜로 이거를 이거를 좀 정리를 좀 한 다음에 어 잘 흔들어서 귀비해 주세요 진짜 와인 향이 난다 네 한번 한번 따라 볼게요 오우 오우 맛잇도 있고 자 이거를 이제 맥이 해야 되거든요 제가 사실 이렇게 맥이 오는 적이 없어서 제가 맥스를 한번 들고 한 번 먹나 한 번 확인을 해 볼게요 백스 이거 먹어봐 이게 뭐야? 이게 뭐야 백스? 백스 이거 먹어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제가 싫은 걸까요? 음식이 싫은 걸까요? 제가 이거 뭔가 지금 향을 맡고는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살짝만 띄워서 이 케이크랑 이거는 다 먹을 수 있는 케이크예요 그래서 어 이거 꽁꽁 얼었구나 제가 한 번 이겨볼게요 저는 손을 씻었습니다 으이짜 다시 보셨습니다 자 자 믹스 이거 뭐야?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젠 제가 제가 그러면 도너츠를 한 번 먹어볼게요 이것도 안 먹으면 도너츠 도너츠 내가 먹어볼까 이거? 그러면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아 최고의 제가 이거까진 진짜 안 하려 했는데 하 진짜 이거는 하 진짜 필살기였는데 하 나 진짜 오늘까 오늘은 이거 안 꺼내려 했어 진짜로 뭐야 뭐야 나 진짜 이거까지는 닭가슴살 거야 내가 진짜 이거까진 안 꺼내려 했는데 안 되겠다 너가 나설 차례 이거를 이거를 괜찮죠? 연결 상태가 좋지 못하대 오케이 오케이 자 봅시다